하하하하 쌀 이쪽으로 갖고 와야 돼 뭐가 제일 비싸요? BMS가 제일 비싸지 않을까? BMS가 제일 비싸요 나 이거 10위판들 밖에 안 있으니까 잘 됐다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 석현이랑 만나면 기부 위로준여 2등 석현이 골랐어? 아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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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우 형 네 고르고 길수형 골라주세요 형 형 형 형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아 미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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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루면은 핑크 핑크 아니야 야 형수님이 아니래 야 남자는 핑크지 야 남자는 핑크지 야 나같이 먹었어 아 저는 이게 있어요 BMS 10억 있어 야 아니면 인공 아 있어요 많아요 나도 많아 그래 야 끊어지면 그만이야 이건데 갤 수 있어 살고 저 저 저 회숙이 있어요 고른거야? 이제 준호형 나는 나의 뜻이 없습니다 이쁜거 이쁜거 이제 나머지 사람들 또 갈러 형이 갖고싶으면 가질 수가 없어 지금 어 거기 또 세명 한명 빠지고 어 우리 여기 내면 어 쪼 갈라 가위바위보 이런 가위바위보 넌 빠져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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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그러세요 많이 남아있어 많이 남아있어 그런데요 제가 가지고 싶은 거면 안 가져가면 돼요 뭔지 얘기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거 가져간다 이거 미끄덕 미 나도 그래 빔의 씨네 라인 가져가야 돼 라인이 최고 나의 8파운드가 쌀 대가리 우승 속에 많으면 애매를 쓰지도 않고 저 이거 10파운드요 그래 가져가 저는 10파운드요 정우 아 12파운드 갖고 싶은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러지 정우야 이거 이거요 니 갖고싶으면 가져가 정우야 이거 정우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축하합니다 이전이가 갖고싶어 가다본데 나머지 분 또 갈라요 너 집여가다 뺏기겠다 나머지 또 갈라 2명 남았지 야 이니아 빨리 갈라 한 명씩 남은거 아닌가 몇명 남았어요 2명씩 남았어 한 번에 하시죠 남은 사람 한 번에 하시죠 나도 나고자 야 나도하자 너 이제 들어와도 돼 하고싶으면 들어와 다른 사람은 빼자 가위 바위 보 어 승부산데 승부산데 아아.. 아아.. 오오.. 오오오오.. 마보.. 마보.. 아아.. 진짜.. 아 축하합니다 뭐야.. 뭐야 뭐야 부터 붙어 자.. 바이바이 보 바이바이 보 양심 있어라. 양심 있어라. 쌀도 있어요. 잘 가져가야지. 잡았으면 낙장 부려. 이거 타인이 아닌데? 액션 잘 나와? 확인했어. 확인해서 습기 찾으세요. 확인한걸로. 나머지 갈르세요. 립 빼면 안돼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수건. 와 멋있어. 가위바위보. 이는 형 이거 갖고 싶어가지고. 가위바위보. 이거 탐나지 지금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감사합니다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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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. 스티커 입고. 스티커 진짜 많네? 난 다 탕나는 건데 원기형 또를 얹고 잡았어 또 잡았어? 민호인가 보다 흐름이 바뀌었네 민호 오네요 민호 민호 해야 되겠네 사정교 아래서 자 이거 이제 진호 형님이 협찬해주신 선 라인이랑 이거 남았으니까 가위바위보 하죠 저거는 뭐지? 껌들 어 전체해주세요 이제 다들 가져갔어요 어프로님을 이겨라 나 돌리는 거 페라인 수거하는 거고 이거는 좋아 나도 이거 써 형 장수형 형이 가위바위보 하고 형이 이긴 사람만 남고 그런 식으로